이런 거 찍어놔야 돼 저는 너무 계속 잘라야 돼서 맞아요 이런 거 찍어놔야 돼 네 네 이런 거 찍어놔야 돼 네 아 한 번만 더 네 그 앨벌랜드에 오신 거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 장성기 앨벌랜드에 오신 거세요? 오빠 짧아 나 짧아 근데 제가 안 누리는 거 좀 차이가 있어요 저는 다운 범 안 했고 잘 눌려 있어요 어 뭐야 지금 신나게 늘었는데 움직이지도 않아 김처럼 붙여놨습니다 부치면 나도 이렇게 되겠지 완전 지금 위에도 붙였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 자주 잘라야 돼서 귀찮아 죽겠어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게 제일 낫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무난한 거 추워 여러분 크리스마스 따뜻하게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엘사야 난 엘사야 나 엘사 맞아? 아이 깜짝이야 누구세요? 엘사 난 엘사야 나 엘사 맞아? 아이 깜짝이야 누구세요? 아 안pflicht 아 오, 오!